비비리 비비리 누가 다를까 색깔 나오네 컬러풀하긴 하네 펜 주인공 아예 칼칼한 잡도 많이 좋아해 뭐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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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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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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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마켓이 들어가 있죠. 네온사인처럼 광고를 해놨네. 도시 전체가 그냥 화려해. 여기가 서큘라케이라는 메인 곳인데 시드니엔 가장 유명한 도시죠. 여기가 서큘라케이가. 여기서 DVD 오페라오프 하고 있어요. 오페라오프 뒤쪽으로 보이죠? 여기가 서큘라케이브가 할 수 있는 오버 maja üzerpark이 наш이 시각. 좀 차라리요. 제가 이러한 바깥은 가장 유명한 거 같아요. 정신에 대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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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이런 것도 있어요. 코리안 치킨. 대빈데요. 자, 이제 오는 거 아니야? 나야? 네. 와... 아... 이쁘게 안나. 맹자를 만든 것 같은데. 네. 와, 안 먹고kim이야. 안나. 진짜 이게 얼마 전일까? 이게 6억 정도 할거다 원래 나올 때는 지금 많이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싸졌는데 맥랭이 좀 문제가 많아 결국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선호하지 그런거 하지않아 지금 많이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나는 덜다 화체가 너무 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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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